장애 학생을 폭행한 태백미래학교 남자 교사에게 벌금 800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태백미래학교에서 장애 초등학생 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남자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